지역 최대 규모의 복합 쇼핑 시설이 수성의료지구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9일 대구롯데쇼핑타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수성의료지구 내 대구롯데쇼핑타운 건립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합쇼핑몰 건립공사는 2014년 12월 토지 분양 후 2019년 6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종 평가와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건축허가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에 진전이 없었으나 올해 2월 쇼핑몰 사업 인수 과정 등을 통해 다시 진행하게 됐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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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